저졌네 으아이 그 뭐야 고양이 안녕 피하기 안되네 이거 앞으로 가면 죽겠죠 먼지 점프하면 5000원 어 안 죽었는데 게이득 진혜야 내가 죽여줘 진혜야 이리와 아 왜 이렇게 안 무섭지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음 좋아 빠른 다시 시작 자 여기가 어디죠 자 아 맞다 여기서 레버를 던지고 저기 진혜 보이고 저기 진혜 보이고 밖으로 거 깨끗하게 압 잉 잉 자 이제 아이템 더 먹을 거 없었죠? 저기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가도 되는데 2층에는 2층을 그러면 2층이 왜 있는거지? 2층이 왜 있는 걸까? 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2층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무언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촛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찾고 있어 열쇠 없는 안으로 들어가면 레버가 있지 않을까요? 아 지하에서 사실 레버를 올린다고요? 아 맞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진에 여기 오는 거 보고 여기다가 던지고 여기다가 던질 수는 없으니까 1층이 있는 거 봐야 돼? 1층이 쇼핑몰로 2층이 쇼핑몰로 됐다 이거네 좋았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못 믿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믿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처럼 잘 안되네요 사람의 마음이란게 왔다 새로운 곳이에요 이제 아주머니 불신으로 가득 찬 이곳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이라뇨 어 어 무언가 방법이 있을거에요 무언가 방법이 있을거야 이건 잘못했어요 조심히 걸어가면은 보지 않을수도 있잖아요 조심히 조심히 그냥 옆으로 살짝 그래 여기 있네 여기로 살짝 들어가요 여기로 살짝 들어가요 여기로 살짝 들어가서 아주머니 계속 울고 계세요 음 제가 아직 애를 가져본적이 없어서 그 슬픔을 잘 모르겠지만은 음 기다려 계세요 기다려 계세요 좋아 계속 걸어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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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직까지 괜찮은거 같아요 아 아니요 무서운거 아니에요 무서운거 아니에요 지금 무섭지 않아요 이게 게임플레이상 어쩔수 없이 그냥 걸어가는거지 걷는것도 아니고 기어가는거지 어쩔수가 없어요 여기서 걸으면은 들켜요 음 들켜요 근데 여기는 바다소리가 되게 커가지고 괜찮을까 바다소리라기보단 계곡소리지 아 괜찮네 소리 붙였어요 나이스 어 허락 못가기 하나만 있으면 안되는데 음 허락 레버가 아줌마쪽에 있다구요 저 레버에 에어스티 아니에요 저 아줌마쪽엔 없어요 쉬운 방법이요 아뇨 어 아 절로 가보십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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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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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없고 여기에도 길이 없죠 문이랑 그럼 이 길을 왜 만들어 놓는가 목강인형 하나때문에 만들어 놓은거에요 혹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스토리 진행하는건 맞나요 혹시 죄송하지만은 아니 맞나요 native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넘어가서 아까 그 레버 당기고 다리에 재빨리 올라타는 그거는 야매지 정석 루트가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어? 여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조졌네. 어라? 아, 이 지네 소리 못 끄나, 이거? 흠... 지네 쪽이요? 아, 그렇지! 아, 그래. 어? 조졌다. 어그로 끌렸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할 수 있어. отс음보고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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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아 참 돌겠네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우리 여태까지 뭐한거에요 이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이거 어떻게 하나 처음 플레이하는데 내려가면 안돼 허셈 너 올라온거야 어 내려가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 아 여기 레버있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처음에 물마다 보는데 뭐야 뭐야 아 됐다 저기에 지렁이 있다 뭐야 뭐야 저 지렁이가 뭐야 어 근처로 안가야지 으 지렁이? 오니? 어 거울? 체크포인트 나이스 이 지렁이들 뭘까요? 어 어 물량 먹지 말걸 이따 마실걸 그랬나봐요 아 아깝다 아 시야가 이렇게 어두워진다고 뭐야 요새까지 이런 시야로 한거에요 우리 엄청 밝아지는데 시야가 아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거 지렁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크포인트요 체크포인트요? 아 절대 아무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렁아 나 일로 지나가도 돼? 어 되나보네요 어? 뭐야 뭐야 저 뭘 안시하는거지 저 무서운데 그 가면 바꾸는걸 추천하자구요? 아 난 이 가면이 너무 좋은데 아 난 이 가면이 너무 좋아요 이 가면이 너무 좋아 피도 채워주잖아요 어두워요? 밝아졌습니다 근데 배터리 아껴야 돼서 좀 이따 밝힐게요 저도 어두워요 여러분 저기 앞에 누군가 쓰러져있거든요 보이시죠 갑자기 튀어 나오잖아 겠지 이게 공포게임이지 좀비게임은 아니잖아요 우와 개무섭다 우와 사야할 것 노트 두건 지우개 물감 린스 인 샴푸 리필용 내가 쓸 샴푸 아이스크림 수박 바닐라 초코 민트 으아 걸러 미술 숙제할 때 쓸만한 돌 으아 민트라니 잠겨있고 민트요? 으아 아 전 먹긴 먹어요 싫어하지 이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거 생선이에요? 일단 진행되고 있어요 나 사진기 있다 사진기 있어요 다가오면 찍혀버릴거야 아까 그 여자를 구하는거냐구요? 잘 모르겠는데 누구인가 누가 비명소리를 내었어 안 나타나서 좋겠어요 누구세요 아 걷는 소리구나 다행이다 와 이게 갑자기 또 무서워지네 아 진의 귀신이 그립다 어 저기 뭔가 있어요 하지만 그전에 여기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가 아파요 와 저기 지렁이 지렁이 아닌데 뭐지 뭐지 시체인가 아 못가기 인형이구나 나이스 못가기 인형은 갖고 있으면 좋은게 뭘까요 나중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처서히 알아가겠죠 나이스 다시 갈게요 어 허어쌤 뛰면 안돼 어 저기 뭐야 귀신의 팔 아닌가 뭐야 아 깃발이구나 깃발이 왜 이런데 있어 어 시체 한명 더 있다 어 스키니즈님 오셨네 아 저기요 나 거 건들지 마세요 으으으으으으으 뭐지 안녕하세요 뭐야 선생님 어 열쇠 으으아아아 우후우 유후우 유후우 찰칵 아아아아아아악 졸라 운섭다 오면 찍어버린다 오케이 찰칵 춥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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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왜 그 그거 그거 아이템 바꿀었는지 알겠다 어? 어라? 어라? 이거 예상하지 못한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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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도 죽네 이거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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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악 아 이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턴이 엄청 짧네요 아 아 걸어와 걸어와 아 아 으아아아아아악 들었다 이제 한발 남았는데 좀 더 빨리가야되요 졸라와놨다 안오겠지? 탈락하셨습니다 다음에 뵈도록 할게요 안녕 살기가 어딘가로 사라졌다 내가 이긴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아싸 치크포인트 사진기 하나 더 있네요 또 오나보다 아 조졌다 재밌는데 근데 무서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공포반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옳아 이거 지렁이 맛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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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폭죽 나이스 내가 잘 던진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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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잘 던지라고요? 일단 던져볼까? 폭주? 이거밖에 없어요 무기가 하하하 아이고 이야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 됐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 지웠다 아 저 죽여주세요 어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하나라도 제가 잘못 쓰면 죽어야 해요 음 됐어 됐어 마음 편하다 걷다가 튀어나오는 순간 뛰는 거야 지금 뛸 필요 없어요 지금이야 으아 개무서워 잠시만요 이쪽이군요 자 문 열고 오세요 뚜루루루루루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 뭐가 그렇게 화나셨어요 예? 안 잡혀줘서 계속 술래해서 아유 게임 못되면 술래해야죠 아이고 조졌다 여긴 아닌가본데? 맞네 뭐가 그렇게 화나셨어요 예? 안 잡혀줘서? 계속 술래해서? 아니 게임 못때면 술래해야죠 아이고 조졌다 여긴 아닌가 본데? 맞네 없습니다 느낌 네 있어보기 엄 Snake 엄 Huawei 엄믹 엄빗 누나 올 때며로 나 막 잤네 응 뭐야 아니 나 사진찍기 전에 해주지 어허 아니 도와줘도 뭐래 뭐야 누구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 아... 그 이상은... 멈추지 마. 네. 나라가 제일 처음에 말해. 무슨 말이야? 너가 말한 것만 있었던 것이다. 이 라이터에... 기억해? 뭐? 어.. 아.. 아나.. 아나도가.. 베이스.. 곰곰? 어... 아.. 아고.. 그렌바파.. 설치한다.. 무슨 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 고놀자 진짜.. 가면.. 뭐야? 진짜? 좋아요 좋아요 아.. 조조ة.. 까 아 스바라시 벗어날 방법 알고있는 creative el let's go 뭐지 뭐야? 물략? 뭐지? 뭐야? 이 신비로운 고국에 대해 주사 좀 해봤다. 아무래도 이 세계에는 무언가의 힘이 존재하는 듯하다. 이 힘을 얻은 지 좀 지났지만 요즘 그것이 피부로 와닿는다.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에 가깝다. 영혼의 힘이라고나 할까. 이 신빈스러운 고국은 그 힘을 흡수시켜 모아놓은 듯하다. 이 힘으로 중요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쓰임새는 없을까? 점점. 고국 주세요. 안 주네. 아이템 없네요. 뭐지? 수정고슬? 어? 나이스. 수정고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힘이 봉인되어 있는 수정고슬. 깨뜨리면 봉인되어 있던 힘이 해방되어 주위에 있는 배회자의 움직임을... 와 조졌네. 무적 아이템이네. 요호오. 그걸 심취사의 죽이언티. 뭐야. 이거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네요. 가자. 거기 smells나요? 아. 아. 어디? 어디? 어. 어. 왜 긴 문장 일본어 안하는 사이? 뭐지? 뭐지 일본어분들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가 하나씩 충격되고, 하나의 욕망을 완전히 넘어가라. 아 혼또 혼또 여바이 여바이 아 혼또 됐을까 다른 배회자는 차원이 아 혼또 나가리데스 나가리 어디가 살려주고 가야죠 어 깼네? 이지 가게 9 10 11 31 21